이거 이렇게 이걸 떼고 이거 하자고. 아 이게 많아. 그래서 여기에서 컬러가 사서 참 귀여운 거 같은데. 귀여운 귀여운. 깊다고. 합천을 껴. 귀여운 숙취가 다르다. 귀여운 숙취가 다르다. 귀엽다. 많이 불안해. 다 먹은 정도. 고참입니다. 다른 일은. 몰래서 오늘 잡다 한 일은. 다 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염락보매니저 이필혜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저는 서울서 스태프 같은 거예요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신나요. 새로운 일을. 경험하는 거. 신납니다. 진심입니다. 진심입니다. 감사합니다. 일하고 있습니다. 아니. 이것은. 팍 들어갑니다. 진짜입니다. 외장에만 있다가. 나도 그 소리야. 창법에 있다가. 이쪽으로 오는 중. 바로 저의 숙취. 갈게요. 저희 음식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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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없는 게 더 맛있네 너무 괜찮은데? 요즘 많이 먹어야지 운동하고 나서 배고파 운동도 하고 사람도 하고 운동도 하고 사랑도 하고 사랑은 그렇죠 힘들죠 아니 나 맨날 출연하면 맥주 먹는 거 밖에 안 나와 이게 또 먹어야 일이 되니까 약간 노가다 스타일 그거 아시죠? 노가다 스타일에 가면 모든 사람이 다 김씨인 거 이름을 몰라서 그냥 다 김씨라고 부르대 내 친구가 몇 달 동안 했었는데 걔 전씨거든? 근데 거기 있는 동안 그냥 김씨였어 어이 김씨 어이 김씨 막 다 이렇게 불러 가자 가자 어차피 이쪽까지 다 큰 소리거든? 어 이걸 밀면 이쪽도 쓸 수 있단 말이야 블랙홍을 여기다 다 넣자 그럼 오징어 일자리 하필세 아 수시erei 이라 고니 고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우리 애들이 찾을까? 내장에서 찾을까? 이거 위식해서 따보겠네 이거 아 이거 진짜 왜 안 했네 왜 안 했냐? 왜 안 했냐? 방송룡 방송룡 쇼인더 칭찬 뭐야? 난 저게 더 머리 아플 것 같아 김수랑 대박이다 역시 김수 선생님 김수 선생님 장인이야 장인이네? 백랑인이네 추억스타일 이걸 떼고 이거 하자고? 이거 맞아? 아니 근데 아 이게 맞아? 우리 장님들 필이야 어 대표님 너 눈 찡긋했어 그만 아니 근데 이거를 이거를 굳이 우리가 알면 되는 거 아니야? 컬러별로? 컬러로? 아 왜냐면 이게 너무 난 어지러울 것 같아 어지럽지 않아 좀 어지럽지 않아 좀 많이 러프한 거는 여기 친구 하나로 좀 독할 것 같아 안 했다고 이거를 좀 러프하게 하나 모드를 만들 테니까 그걸 쓰고 얘는 이렇게 해서 컬러로 사서 좀 귀여울 것 같은데? 귀여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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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엽다고? 다 붙여두면 귀여워 여러분 색깔은 진짜 귀여워 귀여운이 다른 사람 귀여운 수치가 다른 사람 귀여운 수치가 다른 사람 귀엽다 이 가방은 무엇인가요? 이거? 이거 언제 만들어볼까? 이건 한 2015년? 9년? 9년? 10년 됐을걸? 15년에 왜냐면 얘가 나보다 먼저 왔거든 아 그래? 지금 보면 우리가 처음에 9주년 시트 만들었던 거 그거 보면 지금 마케팅, 운영, 컨텐츠 이거 다 예전에 한번 정한 적이 있었거든요 제주에서 했던 거 이거는 너무 처음이긴 하지만 지금 우리가 지금 이것처럼 나눠 놔야 돼요 지금 남은 업무 중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때 만든 거는 뭐 행사 기간이나 뭐 이런 것까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미 그건 다 됐고 남은 업무를 한번 정리해 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해야 되는 것 중에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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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한남 스타일인데? 춘천에서 왔다고 버스 타고 고속버스 타고 비행기 타고 들어왔어 비행기 왜? 명확히 끝내야 돼 마이크로 하게 되겠죠? 라고 마이크를 그거를 구매를 하잖아요 그거를 준비물로 아니면 고도알 자체에 풍악이랑 연락처 쓰는 칼을 만들어 버려 그거 가지고 다 모으더라면 그래야 그 자체가 그 자체가 음러버려야 되는 거죠 뭔가 색은 줄어가지고 아직 아니야? 오전에 하면 내가 혹시 몰랐어 이는 만드는 칼이 그렇게 어 좋아 어 그렇게 하자 이걸 추천 칼 용도로 같이 쓰는 게 없네 그래야 이걸 더 안 잃어버리려고 하지 네 네 풍덩이 연락해 아 그러고 봐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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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신발을 아웃렛처럼 저 박스 바로 앞에 신발 이렇게 막 이렇게 메꾸는 거 오케이? 아니면 신발 아예 다른 데다가 이렇게 하고 싶어요? 아니 아니 카메라 찍고 있다고 잡고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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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아니라 아 갑자기 해 나 이거 다 찡겼어 이거 내가 내 마음대로 왜 진짜 아니 아니 근데 그거는 효과가 어차피 이게 마케팅하는 현기 때문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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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꺼리티 좋은거에요. 좋은거다. 진짜. 접착력도 잘 도움을 저기 스티커쟁이든 스티커쟁이 이거 얼마에 살거야? 스티커쟁이 원시 저... 만이천원이야 저 사람은 저렇게 안 샀거든요 나 스티커 오늘 가져왔는데 이거 3,000원짜리 에이 저거 3,000원이라도 돼 딱 한 번 처음으로 잘라 아니 처음에는 가치가 없어 8,000원짜리 근데 하나 줘 이거 9개나 돼요 많이 쳐놔 에이 왜 저럴까? 왜 저럴까? 왜 저럴까? 진짜 막말 쪄어 진짜 그면은 스티커쟁이 아닌 사람들은 아니 봐봐 근데 이거 우리 지퍼팩으로 변경하기로 했잖아 이걸 다 버리고 변경할거야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? 가 그리고 지금 2필면 제발 가고 2필면 제발 가고 나 이제 끓인다 진짜 못해 제발 가 가요? 도망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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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짐 챙기 짐 챙기 짐 챙기 오 오늘 커플 바지 한번 알려봅시다 아 오늘 배고파 이제 오늘 오늘 몇 퍼센트 하신 것 같아요 오늘 이거 많이 했어 출근해요? 네? 출근해요? 네? 강식님 집에 가려고 했어? 아침 너무 늦게 출근했는데 아니 노트북 갖고 와 우리 다 여기 모여있는데 뭐 하는 거야 오늘 바로 갈 거야 황금님이랑 약간 비슷한 듯이 파자랑 저 약간 각진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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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룩의 페리 아 그럼 그거 내가 진짜 슈ンデ 너의 포즈를 붙잡는 그래서 슈슈 너의 포즈들 너브이 브레인슈 노슈슈 노게인 여행 아 집에 가 컷 너 배이 노게인 현실이 더 노게임! 고수 노게! 현실이 진짜 좋았어! 현실 타게 노게임! 현실이 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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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게임! 한 번만 다시 해봐! 지금 한 거야! 어? 채널 때 글 뜬 거예요! 맞아? 응! 현실이 더 노게임! 나 의심하지 말라! 아니 네! 의심 추는데! 봐봐! 오케이! 귀여운 거는 입어! 상대 씨... 옷을 안겨워! 안겨워! 진짜? 아니 근데 눈엔 더 잘 보여! 너무 미완성해 난 불안해 아니야 난 이거 너무 행해 마음을 굳게 잘 먹어 왜냐면 이게 3시에 오신 분들을 SNS에 업로드 올려주는 게 아 그렇지 저렇게 돼 있구나 이거를 인지하기 때문에 그때 비완성돼 있으면 약간 이렇게 빛이 나버려요 아니야 될 거야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잘해야 된다는 얘기 잠깐 방패 친구 없는 여기다가 한번 봐줘요 방패님 여기에 이렇게 브랜드별로 부시려고 하는데 여기에 포인트 같은 거 쓰고 손글씨로 크기가 어떠십니까 방패님 너무 작아요 이거에 한 좀 더 크게 이거 두 개 정도가 하나면 좋겠어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잘하세요 15,000원씩 정보하겠습니다 애플 같은데 가면 어? 이렇게 하는 거? 샀습니다 나 그냥 그거 생각하긴 했는데 아 나 100만원 하잖아 100만원 100만원 뭐 뭐라고요? 저 오늘 생일을 샀어요 11만원이고 오늘 생일을 샀어요 이런 거 한단 말이야 뭐래 틀래요? 노래도 근데 여기 그렇게 다들 많이 밝으신가? 아니 하려는 하는데 손님이 오히려 더 속솔하네 손님이 속솔할 것 같아 근데 약간 100만원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? 그렇게 많지 않잖아 그거 맞아 근데 우리 그러면 다시 지금 지금 이 손님 100만원 구매하셨습니다 하면 어떻게 할 거야 이걸로 애플스타일 후보 내가 사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가 있어야겠다 저희 사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한번 찍어보실래요? 이거 한번 찍어보실래요? 축하 100만원 이상 사면 축하한다고 하는 걸 샘플링 영상을 찍어서 일수로 올려 그래서 안 먹는 거 아니야? 저는 무엇보다 조금 연결하는 포인트이긴 한데 그래서 99만 9천원 사는 거 아니야? 얼만큼 남았지? 아직 이윤밖에 안 돼 피자